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제가 요즘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나 N수생 학생들이 정말로 요즘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학생들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정말로 성적이 올라가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무슨 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내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불안하다 말이야. 불안할만하니까 불안한 게 맞습니다. 그 공부 성적 올리는 공부 뭔가 지금 아닌 거예요. 자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론적으로만. 수능까지 7개월하고 보름 정도 남았다고 치는데 이제 7개월 남았다 칠게요.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는 공부를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21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럼 목표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막연하게 수능 때 일 찍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나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정도의 공부량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다시요. 아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불안한데? 뭔가 찜찜했다는 거는 포커스를 여기에 둔 게 아니에요. 아주 먼 미래인 7개월 보름 후를 본 겁니다. 수능 때 일찍 자고 생각을 하니. 이게 뭔가 지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 맞지만 목표를 바꿔보세요. 한 달에 나 무조건 한 문제 더 맞춘다. 자 예를 들면 고3 학생들 이제 3월 학평보다 그래 나 4월 달에 물론 중앙고사 있지만 한 문제만 더 맞추겠다. N생들. 특히나 우리 메가스터디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메대품 모의고사를 보겠죠. 메대품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 하나씩은 더 맞춘다의 공부량이 나와야 돼요. 그 공부량이 나왔다면 정말 불안한 마음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느냐. 자 첫 번째 등극과 관계없이 공통사항이죠. 어휘입니다. 아니 어휘를 암기하지 않고 영어 점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전 옛날에 케이스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하루에 40개 50개 외라는 말도 안 얘기 안 합니다. 하루에 50개 외울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일주일 있다가는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개는 내가 외운다. 그래 아무리 몸이 아파도 20개는 외운다. 20, 30개는 내가 꾸준히 외운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루에 30개씩 이론적으로 30개를 공부하면 900개입니다. 거의 1000개 가까운 공부량이 나온 거예요. 이거만 공부해도요. 사실 지난 시험보다 한 문제는 더 맞춥니다. 자 만약에 내가 아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다른 과목도 급한 게 있어서 전 20개밖에 못 외웁니다. 20개만 외웠어도요. 한 달이면 600개예요. 분명히 그 어휘만 가지고도 지난 시험보단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공부하느냐. 자신이 외우고 있는 책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아니면 뭐 학교에서 보는 학원에서 보는 어떤 어휘책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나 일단 그건 싸그리 다 외운다. 단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도 20개는 외울 거고 30개는 외운다. 이 정도 공부량만 갖춰도 분명히 지난달보단 좋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소 3개년에서 5개년의 어휘는 싸그리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 1년 동안에 이제 7개월 보름 동안에 외울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제가 등급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2학기 때부터는 문제풀이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직 1학기에요. N수생들은 아마 경험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자 리딩 스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기가 쌓이지 않는 학생이 문장 해석을 제대로 못한 학생이 문제풀이 공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점수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이겁니다. 수능 영어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만고 불면의 진리. 해석 능력. 아 영어의 기본 아니에요. 어휘 되고 해석 능력 되면 90%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는 나중에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해석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해석 공부라고 하는 게 등급이 낮은 학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있다가 이제 2등급 이상 학생들을 위해서도 얘기할 텐데 자기가 아는 단어 짜짓기 해서 얼렁뚱땅 이런 말이겠지 이렇게 공부해봤자 성적 올라가는데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시간 안에 해석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등급을 좀 이제 좀 나눴습니다. 3등급 2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오로지 해석 공부에 집중을 하세요. 자 이름이 이겁니다. 요번 3월 학평에 저희 연구TV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후치 수식이 71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 구조엔 없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갈 때 가로 여는 건 다 알아요. 중요한 게 가로 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게 71회가 나왔고요. 애세해석 진짜 어렵죠. 왜 뜻이 많으니까 정확히 30회가 나왔고요. 도치구문 두 번 나왔고요. 이때 강조구문도 두 번이 나왔고요. 분사구문 한 세 번 정도 나왔고요. 뭐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고1, 고2 때 어 학교에 쓰고 배운 적은 있어요. 제가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자 이런 해석 구문적 요소들이 모든 모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 그럼 당연히 이 정도는 씹어 먹었고 해석할 줄 알아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등급 2학생들한테 필요한 공부는요. 수능 전 범위에 해당하는 구문 해석입니다.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를 최소한 1학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물론 2학기에는 문제풀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기 공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길 제가 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사물학형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오 윌슨은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생물학자인데 콤마콤마 사비구문이고요. 최근에 제시했다 문제를 이거 영어의 속에 기본입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말 몰라도 돼요. 명사, 명사, 동사는 무조건 후치수식입니다. 어디, 어느 문제를 제시했느냐 우리의 종, 인간이 직면한 참고로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간략한, 별표 있었습니다. 원래 시험 문제엔 간략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치수식이라던가 에즈해석이라던가 분사구문이라던가 강조구문이라던가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를 반드시 하시면 돼요. 다시요. 어휘되고 해석되면 90% 끝난 겁니다. 근데 어휘도 안 외워. 아니 해석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수업 듣고 복습만 해. 그러면 당연히 지난달보다 한 문제 더 맞추던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 하나입니다. 나 3등급 이하다. 나 단어 30개는 외운다. 그래, 이것만 외워도 지난달보다는 성적이 좋게 나올 거다. 그래야는 문장 해석도 제대로 하는 공부를 한다. 당연히 지난 시험보다 성적이 안 나올 때 안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등급 위의 학생들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게 뭘까? 똑같습니다. 아직은 해석 공부예요. 근데 또 달라요. 끊어주고 묶어주는 공부가 아니고요. 요약하면 읽는 연습이에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시간 안에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 공부라고 하는 게 끊어 읽고 묶어있는 구문독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가 해석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3월 학평 경우에 이렇습니다. 3줄 이상 문장 있죠.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3줄입니다. 3줄, 4줄, 5줄, 6줄, 7줄, 8줄 이런 겁니다. 참고로 요번 3월 학평의 가장 긴 문장은 8줄짜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3줄 이상 문장이 정확히 74문장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운영 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적이나 일치, 불일치 그래프 빼고요. 대입학부터 시작하는 일반적 문제로 생각을 하면요. 문제 하나에 3줄 이상 문장은 4문장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길고 복잡한 문장을 빈칸이나 아니면 밑줄 유니파학이나 아니면 문장 삽입이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시간 안에 제대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능 볼 때도 감으로 해석할 거고요. 감으로 문제 필요할 거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에 아 나 10개 문장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 3줄 이상이 길고 복잡한 겁니다. 나 이 정도 공부는 무조건 끝낸다. 그 다음에 특히나 복잡한 문장은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어구와 수식어구 아닌 걸 구분해 놓지 않으면 길고 복잡하면 단어만 기억나고 의미 파악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해요. 자 예를 들면 요 문장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기서 구문 하나가 있긴 합니다. 되게 유명한 구문인데 이디스가 나오고요. 명사 됐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얘는 해석 안 합니다. 이댓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아 이거 이댓 강조 구문이라고 해서 이디스와 됐은 해석하지 않고요. 얘가 주어이고 강조하는 내용이고 동사로 들어가는 문장이거든요. 그럼 지금 문장 봐볼게요. 제가 미리 표시 갖고 왔습니다. 이 문장 수식어구 빼우면 되게 간단한 문장이거든요. 캐롤 아메스는 콤마 콤마 사비꼬문 쌩깝니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딘 학장의 뜻을 몰랐다고 해서 못 푸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해석은 미시간 수립 대학교 대학교의 교육 학장인 원래 이 뜻인데 다 빼면 캐롤 아메스는 동사 지적합니다. 대디아를 뭘 지적하느냐 이디스하고 데스아의 명사 있죠. 동사죠. 100% 강조 고민입니다. 그럼 이제 이디스하고 데스는 고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강조한 겁니다. 캐롤 아메스가 뭘 지적하느냐 양적인 변화 속된 말로 양치기 공부할 때 행동에 있어서 양적인 변화가 자 이건 이제 한 번만 읽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수식어구거든요. 자 뭐와 같이 학생한테 요구하는 것 같이 더 많은 시간을 자 책상 앞에서 보내라 또는 뭐 숙제에서 보내라 와 같이 기억도 하지 마 행동에 있어서의 양적인 변화가 부정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진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잘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야 양적으로 아무리 공부해봤자 도움되지 않지 않냐. 이 간단한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아 지금 우리가 길게 나와서 그렇지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다섯 줄짜리 문장이었어요. 뭐예요?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끊어 읽고 묶고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강약을 주면서 줄거리를 파악하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2월 딱 지금 뭐 2학기요. 2학기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본기 공부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불안하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목표가 수능에 가 있어서 그래요. 무조건 다음 달로 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달로 가 있으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나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추겠다. 아 물론 1, 2등급 학생은 이 점수 안 나와요. 21점 안 올라가요. 한 달에 한 문제를 더 맞춰도 21점이 올라가지 않냐. 그럼 나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공부를 반드시 하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하시면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이런 공부 안 합니다. 또 불안한 감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가 목표예요. 자 추가적인 뭐 의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Q&A에다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연구팀이 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자 지금 혹시 나 매너리즘에 빠졌다. 아 좀 불안하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